네 오늘은 그 유명한 포켓몬빵! 하이리의 매운 빵이고요 먹기 전에 물부터 한입 그럼 이제 진짜 이 포켓몬빵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부실은 확인을 나중에 할 거고요 띠부실 띠부실 네 그러면 진짜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기한 확인 내일까지네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환기가 환기가 덜 됐고요 제가 한입에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입에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에 다 먹었는데 먹을만 했죠? 네 그럼 이제 띠부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여기가 여기 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 이 정도 말하고 있죠 진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야이키 오늘부터 파이리 유튜브 다 구독 취소 슬리프가 나왔으니 잠이나 자야겠다 피카츄라 유튜브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피존초도 가스